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월 2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28일 오후부터 인터넷이 고장이 나고 등등등 그래서 겸사겸사 좀 쉬었습니다. 쉬었고 어저께는 또 우리 3일절이었죠. 오늘 토요일인데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전일상 해외시장 상황들 체크해보죠. 다우존스가 플러스 0.43% 상승 나스다이 플러스 0.83% 상승 반도체 지수 플러스 0.96% 상승 독일도 0.75% 상승 상해종합도 1.80% 상승입니다. 자 니케이도 1% 상승.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북미회담 결렬로 인한 그 데미지 아마 월요일날 내지는 다음주 주 초반에 빨리 좀 회복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대체적으로 미사일을 쏘았다든지 핵실험 했다든지 그런 대북관련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는 그날 폭락이 좀 노든지 했다 하더라도 재빠른 반등이 나온 것이 대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도 이날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참 마음도 씁쓸하고 물론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로 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걸림돌이 맞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요. 자 코스피 마이너스 1.76%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2.78% 하락입니다. 다행히 우리 포트폴리오에 코스닥은 없었습니다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현대건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 많았을텐데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경협의 안전소식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리스크는 재빠른 시간 안에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경우처럼 재빠른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가져보겠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 아시아권에서도 문제없이 전일 우리나라는 휴일이었습니다만 별일 없이 진행되는 거 보니 우리나라도 아마 월요일쯤에 빨리 좀 반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500억 같으면 여기 보시면 그냥 아무일 없는 2월 8일도 보면 그죠? 그냥 2700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조금 위안을 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외국인이 완전 다 던지고 나가는 건 아니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IT 전기전자 쪽에 매도세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격탄을 두드려 맞은 것은 남북경협인데 남북경협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우리는 그래도 현대건설을 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금방 좀 회복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의상 간단하게 그렇게 브리핑 할 수 있겠고요. 세부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상황을 보자면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죠? 자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그죠? 기간은 던졌는데 그거 그대로 외국인이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겠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반등세가 온다면 다음 주 정도 안에 적당히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자리대로. 그죠? 그래서 뭐 단기 손실은 불가피합니다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건설주의 거의 대장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대한민국 정부가 또 북미 간에 또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또 뭐 좋은 게 나온다든지 하면 반등이 또 좀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일단은 너무 우려하지는 말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북한과 미국의 발언들 중에서 요점을 제가 밤새도록 많이 들어봤거든요.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사실은. 그래서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내용도 그렇고 보면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르죠. 북한이 발표하는 내용과 미국이 발표한 내용이 좀 다르고 요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처해져 있는 정치적인 수세에 몰려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결롤된 부분도 있고요. 서로 간에 협상이 타결되면 좋은데 요구사항이 서로 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결롤된 거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상대국들을 비난을 맹비난을 했다면 앞으로 관계가 더 문제있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렇지는 않는 거거든요. 우리 아주 좋은 그래도 협의를 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판거 다시 매수한다. 그래서 참 하염없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조금 낙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발표가 확실하게 나지 않았고 그 발표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확 떨어져 버리니까 손 쓸 틈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손절하기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시 손절 정도는 몰라도 여기 떨어지는 여기는 일단 패스하자. 그리고 이 개별 회사의 문제는 아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홀딩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경협의 테마에서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그냥 꼼짝을 그냥 꼼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한 분야 철도라든지 이런 분야에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같이 안 움직인 걸 봐서는 그냥 테마조에서는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건설주 쪽으로만 하기로 했다. 그렇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허접게 외국인 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한다. 다만 반등 나왔을 때 조금 시원찮으면 손절은 할 수 있으나 손절의 폭을 줄이는데 치중할 거다. GS건설은 한 8% 정도 손실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손실이 좀 났는데 반등할 때 최대한 손실폭 줄여서 GS건설은 마무리 할 거고요. 또 추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뭐 플러스권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매매 한 번에 매매 내지는 매매 모든 매매에서 다 플러스 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매번 깨지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죠? 매번 깨지지는 않으니까 손절도 여러분들 아 물론 손절 금액이 아쉽긴 하겠지만 손절도 과감하게 해낼 줄 알아야 긴 흐름에서 투자 잘 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삼성전자가 아 좀 뼈 아파요. 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외국인은 어저께 좀 폐대기를 쳤습니다. 외국인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상승했던 부분에서 약간 조정하는 부분인데 1차 2차 매수까지 들어갔고 4만4천원금까지 빠져도 3차 매수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현대차의 케이스처럼 적당한 문활매수로 단가 조절을 이후에 끊고 나올 겁니다. 그죠? 그 전략이에요. 밑에 한번 더 쳐져도 매수해서 난 좀 빠져놓을 거다. 외국계 집중 매도를 어저께 맞았습니다. 28일날 대용제약도 잘 가다가 그냥 시장이 휘청휘청하니까 같이 밀려버렸는데요. 외국인 던진 만큼 기관이 받아줬으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돌아서면 금방 하락하기보다는 밑에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박수권 돌파해냈으니까 여기는 지지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세계도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늘려주는 구간이고 잘 가다가 시장락폭 같이 두드려 맞으면서 약간 빠졌는데 마이너스 한 1%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죠? 2천원 정도 마이너스 같으니까 1%도 안 되니까 그대로 들고 갑니다. 중국 중국 쪽에 소비 그러니까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쪽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기관이 사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경협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신데 남북경협 가볍게 이제 체크할 겁니다. 현대로템 와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닥터케이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1등주 위주로 하면 이 낙폭 클 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다른 건 20%씩 빠져도 현대건설은 8%밖에 안 빠졌지 않습니까? 8% 작다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 낙폭에 비하면 낙폭이 작다. 이겁니다. 회복할 때 누가 재빨리 회복한다? 현대건설 최고 먼저 회복할 거예요. 주가의 흐름이 그런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상당히 마음고생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와 더 많이 빠졌어. 전부 다 20% 대신 25%씩 빠졌어. 그죠? 그래서 남북경협 테마는 완전 무너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량주인 현대건설은 나머지 우량주가 아니다는 건 아닌데 테마에도 들어가지만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재빨리 시간 안에 그래도 반등 가능해 보인다. 라고 정리할게요. 남북경협 반등시 매도 해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빠른 시간 안에 북미 간에 재협상 아무리 빨려도 6개월 이내 힘들지 않을까 하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안에 얼마나 좋은 소식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수익을 꼭 내고 나오겠다 생각보다는 손실을 최대한 축소해서 잘 빠져나와야 되겠다 라는 전략을 쓰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티룸 삼행제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셀티룸 삼행제 여전히 20만원권의 지지권은 확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축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축가 흐름 좋지 않구요. 신규 매수도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관외국인 쌍클이 이틀 동안 들어왔습니다만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구요. 21만원 그 다음에 21만 5천원 22만원권 첩첩 저항권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가기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 하는게 정석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셀티료는 여기 22만원권을 강하게 돌파 해야만 24만원권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인데 현재는 더 여기 위에 위치한 박수권이 아니라 밑에 위치한 19만 3천원과 21만 9천원의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으니까 주가 한 단계 더 레벨다운 된겁니다. 더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규 접근 크게 권유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손가락 밑으로 꼽히던데 왜 조금 올랐다고 이거 조금 올랐다고 꼽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빠진다고 꼽는 겁니까 하하하하 흐하하하 하하하하 그죠 코스닥 빠진거에 비해서는 양호하네요. 1% 뿌러스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하락추세 전환도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점이탈 안하는지 여부 체크 잘 하시고요. 신규매수는 자제하셔라. 21,60일에 강한 저항권 72,000원권 저항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1,60일 저항 62,000원 뛰어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인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6만원권 쳐지면 비중축소하는게 나아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삼행제. 결론적으로 주가 흐름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오르메드 고점부이고 HLB. 잘 가다가 대부분 밀렸고요. 그래도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밀려는 땡깁니다. 관심이 있는데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일단 관망입니다. 관망. HLB 생명과 괜찮아 보입니다. 한미약품 좋고요. 대웅제약 21만 돌파하면 됩니다. 20만원. 여기만 돌파한다면 21만원권까지 노려볼 겁니다. 유한양행. 지금 10만 5천원인데요. 내일이라도 여기 위에 올라타면 주가 모양 나빠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늘바이오 고점부에서 좀 밀리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습니다. 신라젠. 신라젠도 아직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메디톡스 반등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권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전일 강하게 반등했어요. 장대글에 121까지 강한 반등 나왔으나 좀 밀렸는데 메디포스트 좋은 소식 있습니까? 잠깐 볼까요? 메디포스트. 정부의 바이오헬스 중장기 전략 발표 기대감에 관련전 선방했다. 그 정도. 그러나 이제 하락 추세 돌파 정도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벗어난 정도다. 아직까지 좀 부담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롱티슈진.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대부분 밀려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경우나 안 좋았으니까. 그죠?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죠? 임플란트 아닙니까? 쌍바닥 정도 걸리는 모습입니다. 단기 여기 박스권 정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만 그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인데 그래도 많은 분 들어오셨네. 33분 들어오셨네. 우리 채팅방 인원들입니까? 자 일부러라도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고장난 건 사실이 맞고요. 지금 사무실이고 굳이 하려면 사무실 나와서 방송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좀 쉬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이틀 쉬니까 여러분들 방송 되게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워낙 그동안 방송을 많이 하니까. 그죠? 조금 릴렉스가 필요하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오다가 해필 닥터케이가 개업하고 첫 번째 달부터 조금 휘청휘청 거리는지 제가 스스로는 좀 아쉽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최근에 기존에 닥터케이의 수익률보다는 조금 지지분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재빨리 원상 회복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또 노력해보겠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인데 여러분들도 공부 좀 하시고요. 댓글 다는 분 세 분 이내입니다. 세 분 이내 제가 최근에는 말씀도 많이 안 드리고는 있는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닥터케이 방송이 뭐 쉬운 찼습니까? 기초강의 볼만할 뿐이다. 분명히 공부할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공부하시고 반드시 댓글 남기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께 저도 더 유료회원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무료회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를 시킬 수 있지 관심을 안 가지시고 하면 점차점차 축소하고 그렇죠? 참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월요일부터라도 축소해 나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수고 많았고요.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렇죠? 싫어하고 훨씬 많은 방송도 있어요. 정말 싫어서 그렇습니까? 자 광고도 좀 봐주시고요. 광고 3000도 수입이 안 올라와요. 그렇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좀 같이 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Yah I'm Dr. K-Yah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hiya I'm Dr. K-Yah I ops